이번 시간에는 귀신 귀자입니다. 맨 옆부분이 삐친별이죠. 삐친별. 그 다음 아랫부분이 밭전. 그 다음 걷는 사람인. 그 다음 사사로울 사죠. 밭에서 걷는 사람이 사사롭게 삐쳐서 걷는 사람은 귀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삐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걷는 사람과 유별나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면 귀신이라는 얘기죠. 밭에서 사사로이 걷는 사람이 삐쳐서 있다. 삐쳐 걷는다. 그것은 귀신이다. 귀신 귀자입니다. 글자를 지어내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귀신 귀자는 주어졌고 한자도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짓을농입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물수변이죠. 그 다음 오른편이 농사농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붙어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이 풍족하다면 농사를 짓는 데에서 물이 항상 가까이 있다면 농사는 굉장히 잘 되겠죠. 그래서 짓을농입니다. 좋다는 뜻이죠. 많다는 뜻입니다. 농후하다. 물수변, 농사농, 농후. 농사를 짓는 데에 있어서 물이 항상 옆에 있다면 그 농사는 굉장히 잘 된다. 열매도 뭡니까? 단단하다. 짙어진다는 거죠. 물이 부족하면 열매가 단단할 수가 없고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짙을농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두과시 괴입니다. 괴력은 할 때 사람인 괴이죠. 귀신, 귀자입니다. 사람 옆에 또는 귀신 옆에 사람이 붙었다는 거죠. 옥두과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 역할을 자기 주관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귀신이 옆에 붙어있는 것처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옥두과시 괴라고 하죠. 사람인변, 귀신기. 사람이 자기 주관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상적으로 지배가 되어 조종당하는 사람을 옥두과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옥두과시 인형을 가지고 놀죠. 사람이 조종합니다. 옥두과시 괴가 되겠습니다. 옥두의 발사 감사합니다.